저희 학당에 오시면 아주 얄팍한 믿음이면 돼요. 처음 출발할 때. 어느 정도 믿음이요? 저 사람 말대로 되나 보자 정도의 믿음.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. 몰라, 괜찮아. 하다가 딱 참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, 믿음이? 확신으로 표현해요.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. 그 전 믿음은 여기까지 끌어다 주는 믿음이에요. 결국 알고 보면 그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니까 처음 믿는 순간이 진짜 귀했다. 내가 다른 걸 믿을 수도 있었는데 저기 누구 말을 믿은 거 정말 잘한 일이다. 이런 의미로 찬양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그 믿음만 붙잡고 계셨다는 거는 길을 떠나보지도 않고 끝나는 거예요, 제대로. 영적인 길을 진짜 떠나면서 자기가 확인했을 때 이 믿음이 확신으로 표현해요. 많은 분들은 착각하는 게 주여! 하고 소리를 지름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. 내가 더 모든 걸 받침으로써 나는 믿음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. 완전히 영털입니다. 이걸 만약에 이렇게 권장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라도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. 사람을 망치는 길입니다. 다 같이. 학당 오셔서 학당 안 믿고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. 오셨다가 누가 강권해서 억지로 오신 분들 다 얼굴에 써 있거든요. 억지로 옴, 건들지 말 것,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엄청 참고 있다. 이런 분들 계시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? 그렇게 끌려온 분들이 견성하고 가요. 데려온 분들은 견성 못 하고.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많아요. 우리는 십 몇 년을 운영해 봤잖아요. 누구 데려오시면요. 억지로 끌려왔다가 듣다가 이거네 하고 가요. 그런데 그 데리고 데려온 분은 또 계속 뭔 얘기인가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분은 저희가 난처해서 그래요. 같은 일이 항상 일어나니까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요. 막 믿음, 믿음, 믿음 하는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고요. 의심 덩어리인데 와서 뭐야? 네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해 주겠어 해서 몰라 해서 뭐가 된다고? 몰라. 어? 되네? 하면 끝나는 거예요. 그 사람은 자기가 확인했는데 이 믿음이 사라진다고요? 죽어도 안 사라져요. 이 믿음은. 이런 믿음을 키워가는 이게 믿음 키워가는 법이에요. 체험하게 해주면 믿음은 안 사라져요. 더 강해져요. 그 체험을 정확히 설명해 주면 더 더 믿음은 강해집니다. 이게 진짜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믿음이 커져가는 게 영성의 그 레벨과 똑같은 거예요. 원래는. 근데 제가 왜 믿음을 부정하는 말을 많이 하느냐고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라서 그래요. 이 믿음은 진리 안에서, 성령 안에서 커져가는 믿음이에요. 성령이 보증하는 믿음이고 한쪽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믿음이에요. 믿어야지, 믿어야지 해가지고 만들어요. 이런 얄팍한 믿음은 한방에 날아갑니다. 이런 behaved customs 도주이자 한 括에 를 het고 상상은 지코옆이 fired 먹어야지요.